지방선거의 소위 선거조작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이 이처럼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데 실린 의미나 그것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과감한 행보를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소위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선거조작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확신은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그것이 윤석열이든 윤석열의 아버지든 윤석열의 할아버지든 관계없이 부정선거 문제는 수사에서 밝힐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이 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담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대선으로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또 2020년 총선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선 이것은 문정권 치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치더라도 옳은 일은 절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로서 권력 이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방식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소위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일종의 세력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 그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과 결속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절대로 부정선거를 밝히게 나서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사권도 갖고 있고 많은 정치자금과 관리된 모든 것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찍히게 되면 너희들의 정치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아마 이와 같은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의 그런 아주 확신이 서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좀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서 민경욱 전 의원을 제외하고 또 황교안 전 총리를 제외하고 그 수많은 정치의 발을 디디고 정치를 통해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전현직을 통해 통틀어서 이 선거의 무결성 문제, 부정선거의 건절 문제에 대해서 나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다수의 거의 전부의 전직, 현직 그런 정치인들이 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있고 선관위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민의 힘에서 요직을 담당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공론화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몇몇 젊은 사람들은 결국은 선관위의 비호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보호 대상이 돼 가지고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부패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저도 한 20년 이상 정도 생업의 현장에서 뛰었기 때문에 공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위 대한민국의 내밀한 부분, 깊숙한 부분이 갖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지불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소위 사회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소위 법조계라는 것이 그리고 언론계라는 것이 정치계라는 것이 어떻게 이익과 유착돼 있어 가지고 철도철미하게 나라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선거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입을 철도철미하게 없애는 그런 지경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도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는 철도철미하게 함구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 기관이라든지 언론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하는 바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철도철미하게 함구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다시 또 사전투표, 법정 공위를 정한 당일투표, 본투표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또 사전투표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3구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독려하는 그런 행보를 했고 동시에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행보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정 공위를 정했으니까 논란 많은 사전투표가 당연히 당일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문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큰 문을. 절집을 가더라도 대웅전을 항한 큰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문을 가면 안 되죠. 사전투표라는 것은 작은 문이죠. 선거가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선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선거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사법 정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 삶에서 옳고 그름과 같은 그런 잣대가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시청자 가운데 차효웅 님이 선거보다 더 부패 수준이 있겠습니까? 선거를 훔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공동체 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도 세비타 님은 나라가 정말 썩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참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왔구나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리를 지방선거에 과감한 행동에 실린 의미는 새 정부가 지금 등장해 가지고 대개 새 정부가 등장하면 초기에 한 얼마간은 서술이 벌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졸로 봤으면 이렇게 연먹을 하는 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집권 여당을 그냥 코나로 밀어낼 수 있겠느냐 현직 대통령을 얼마나 물로 봤으면 현직 대통령을 얼마나 핫바지로 봤으면 현직 대통령을 얼마나 허당으로 봤으면 이렇게 선관위 관련자들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이렇게 감히 여당의 패배를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에 손을 담글 수 있겠느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직 대통령을 한마디로 물로 본다는 겁니다 허당을 본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위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적하게 시사하는 그런 어떤 신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바뀌었는데 권력이 바뀌었는데 연먹을 한 식으로 공적기관인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한다 그것도 여당에 불리하게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사전투표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도 비난받아야 되지만 정말 이런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정말 깊이 성찰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권력의 물을 먹이는 새로운 권력의 패배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지방선거에 실린 뜻이 참 이렇게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